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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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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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참이사 трonal 도ㅋㅋㅋㅋㅋ 오늘 이렇게 한번 해라구요 개인 열 죽어 아이 이제 불꽃 자기 얘 어머 分鐘 불 끌게요 불꽃 아이 진짜 자 끝났어 나 너무 늦었어 팔 꺼 낄뻔 했어 아 자rien 이제 이대로 자긴 조금 아쉬운데 야! 저거 뭐야 얘기나 해봐 재밌는 얘기 너희네 살면서 재밌었던 거 재밌었던거요? 아니 좀 그렇게 인생이 재미있지 acknow 아니 개그 유튜브 하면 재밌는 썰이 있어야 될 거 아냐. 어 선배 뭐 있어요? 아니 내가 뭐 있다는 건 아닌데? 아니 이러면 내가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갔잖아. 미친 것 같은데? 아아 선배 선배. 뭐?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시골 선배가 알려줬었는데 선배 공채 시험 보다가 되게 웃기게 저렀다고. 아아 MBC 때. 하아 이걸 해줘야 되나? 아 미쇼! 해주세요. 뭐 하셨어요? 예전에 뭐 다양한 거 많이 했지. 거의 내가 공채 개그맨 시험장에 장승이었지. 하하하하하하 대기했던 사람들은 1년에 한 3번은 꼭 봐. 아아. KBS 때 SBS 때 MBC 때. 근데 그 몇 분이나 보신 겁니까? 3, 4 다 합하면 10번 넘게 봤지. 이 정도야 나아. 니들이랑 이렇게 같이 짬 내서 영상 찍을 사회가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어. 보기면 하고. 그만해라 무슨 말 하지 않을까. 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게 아마 MBC 공채 20기 때 시험이었을 거야. 20기면 몇 년이었지? 그러니까 오지원 기수. 아마 2013년일 거야. 그때 시험인데 그때 같이 시험 봤던 사람이 오지원 오지원 그리고 나 박성호 마주보규. 지금 기억나는 건 이 정도. 어제 그때인데 그 시험 전날 학교에서 난 졸업생이었는데 우리 개그동아리 항상 학교에서 모여서 연습했단 말이야 다 같이. 막 연습을 했어. 그때 내가 컨셉이 간디였어 단디. 하하하하하하하 아주 좀 비슷하게 생긴 게.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간디 닮아서 간디로 캐릭터를 잡자. 하하하하하하 흰색 소복 같은 거 그런 거랑 대머리 가발. 그래서 개그맨 공채 시험날 딱 됐어 MBC 시험날. 그러면 매년 보는 사람들 맨날 와.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맨날 하지 보니까. 하면서 이번엔 붙겠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영혼도 없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내가 박성훈 시험 도움이 들어갔을 거야. 성훈 딱 들어갔어. 성훈 딱 이렇게 시험 이렇게 보는데. 다 끝나면 아 수고하셨습니다 뭐 개인기 있어요 물어본단 말이야. 네. 아 개인기 있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근데 딱 끝나고 나왔지. 딱 끝나고 보면 분위기에 자기가 느껴져.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성훈 딱 표정 보니까 잘 본 것 같아. 야 그 이제 나 들어가니까. 성훈아 나 도와줘야 되거든. 간디인데 조폭 간디야. 하하하하하 조망하셨다. 어 그래서. 야 나 옷 갈아입고 올테니 기다려라. 옷 다 갈아입었어. 딱 이제 소복 입고. 근데 이게 바켓 나가면 쪽팔린 건데. 시험장 가면 하나도 안 쪽팔린 게. 무당 있지. 저승사자 있지. 간디 있지. 진짜 세상에 별 캐릭터 그 공간에 다 있단 말이야. 와. 진짜로. 와 난 너무 약가인 것 같은 거야. 의정부고 졸업사진. 아 의정부고 졸업사진 느낌이. 공치 시험장에 매년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진짜로. 아 맞아. 한 천명 2천명이 다 그러고 있어. 야 이거 그래서 딱 단디로 갈아입었어. 막 긴장이 되잖아. 1년을 준비한 건데. 1년을 1분을 위해 준비한 거야. 와 진짜 미쳤다. 1년을 하루에 이제. 내가 100번이었다. 근데 내 앞에 99만 딱 들어갔어. 이제 그다음 내 차례잖아. 심장이 존나 콩콩거려. 와 진짜 미쳐 진짜. 들어갔어. 근데 MBC 공채 개그맨 시험장은 되게 열려 있어. 공개돼 있단 말이야. 딱 들어갔어. 들어가서 자기 소개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수험번호 100번 도신선입니다.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딱 해. 딱 빼첨 제사가 이거야. 간디인데 조폭이야. 자 얘들아. 우리 간디 파는 말이다. 사람들이 되게 올바르게 행동을 하게끔 도와줘야 돼. 이렇게 시작을 해. 이걸 깔고 이제 개그를 해야 딱 아는 건데. 이거를 안 깔았어 내가. 와 아예 모르겠어. 조폭인 줄도 모르게. 어어. 이거 안 깔. 시작부터. 양옆에 정장 있고 얼굴이 막 흉측하게 분장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안 깐 거야. 사운드 볼 때. 오잉. 저게 뭐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상한 설명을 해.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깔고 나서. 예를 들어서 얘들아. 뷰티플러드 파가 우리를 좀 위협한 얘기가 있다. 이렇게 딱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깔고 갑자기 그냥. 막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하하하하. 앞에 깔고 막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나 음악 틀어주는 한 명이 터졌어. 하하하하하하. 아 안돼.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막내야. 뭐 좀 뭐 뷰티플러드 파가 우리를 노린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고 나서 깔은 거야. 아. 왜냐면 우리는 간디파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깔았어. 이제 그 다음 대사가. 막내가 나한테 되드는 상황인 거야. 아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조폭 같지 않은 조폭이 있긴 싫습니다. 저는 떠날 거예요. 이런 대사 치고 가면 내가. 야. 지금 네가 나한테 되드는 거야. 이런 대사가 있단 말이야. 하하하하. 근데 내가 여기서 세상 살면서. 역대급으로 절었어. 하하하하. 지금 네가 나한테 되드는 거야 이건데. 한번 대사 쳐줘. 저는 여기 나가겠습니다. 뭐. 니금 지가 나한테. 하하하하하하. 아 죄송합니다.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야. 바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니금 지가 나한테 아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그 다음에 바로 대사를 쳐야 돼. 지금 네가 로. 근데 또 전 거야. 니금 지가. 아니 아니. 지가 니금. 아니 아니 아니. 하하하하하하. 신사위원들 표정을. 신사위원들 표정을 봤는데. 거짓말 안 하고. 머리 위에 난 CG가 있는 줄 알았어. 누림표가 똥똥똥 뜬 거야. 하하하하. 그래서 내가. 아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니금 지가. 아니 아니 아니. 지가 니금. 아니 아니 아니. 하하하하. 박성호 터지고. 하하하하. 옆에 또 다른 도우미가 터지고. 박성호 보니까 옆에 허벅지 존나 꼬집고 있어. 하하하하. 안 웃을라고. 니금 지가. 아니 아니 아니. 지가 니금. 아니 아니.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지금 니가 나한테 대드는 거야. 이렇게 대사를 쳤어. 하하하하. 근데 어떡하냐. 몰입 다 떨어졌고. 흐름 다 끊겼는데. 하하하하. 그러면서 이제 심사위에. 아이 됐습니다. 딱 끊은 거야. 하하하하. 그래서 뭐 개인기 보여주세요 해서. 내가 그때 같지도 않은 개인기가 있었거든. 아 그럼 박영수 성대모사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여여여 나 붙여 이랬어. 하하하하. 그러니까 머리에 물음평 하나 더 뜯었던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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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를 제대로 쳐야 되는데. 니금 지가. 아니 아니 지가 니금한 애가. 나 붙여 이러잖아. 하하하하. 그래서. 다 하셨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세요 이런 거야. 딱 나갔어. 와 이거 게임 끝났다. 1년 준비한 거 다 날라갔다. 와. 순간 그 긴장 때문에. 하하. 내년을 노려야겠구나 이랬어. 예. 시험 끝나고 나서도 애들이. 내가 떨어진 줄 안 거야. 그래. SBS나 KBS 남아 있으니까. 그거 열심히 해. 그러면 돼. 그래서 내가 막 농담으로. 하하. 이 술이나 배우러 가야겠다 나 이랬단 말이야. MBC 특징이 뭐냐면. 1차 시험 끝나면. 벽에다가 합격자를 붙여. 1차 시험 끝나고 2, 3시간 후에. 오. 바로 나오네요.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야 밥이 들어가겠냐? 지금 니가 니금지가 이랬는데. 하하하하. 계속 머리 지금 니가. 니금지가? 하하하하. 그걸 했는데 내가. 니게 밥에 들어가겠냐고. 어쨌든 결과는 보고 싶잖아. 하하하하. 실수를 했든 안 했든. 그래서. 갔어 MBC 공개해보래. 엠찬들 운송운송 모여있어. 옛날 7, 80인데. 서울대 대학 합격한 거. 그 자기 이름 보려고. 내 애들 100번이었다면. 범위를 찾아보지. 뭐 1번 있고. 3번 있다. 오 6번 있다. 7번 있다. 막 이래. 하다가 줄줄줄 가다가. 오. 100번 있는 거야. 하하. 100번 도전서에 써 있는 거야. 오. 1위. 와. 1위. 아 진짜로 진짜로. 와. 대박이다. 이럴 수가 있나? 응. 다 몰랐어. 와. c. 나 있다. 와아아아아. 근데 옆에 박수홍 봤거든? 박수홍은 떨어진 거야. 걔는 진짜 잘 봤는데. 와. 존나. 모르겠더라고. 진짜. 개그맨 시험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2차, 3차. 나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돼. 1차 합격자는. 2차는 그 자리에서 아마 봤을 거예요. 그날. 2차는 날아다녔지. 니금지가 나한테 되드는 거야? 아니. 뭐라고? 나 짐 절었어 와 그래서 2차는 붙었어 이제 최종 딱 시험이 됐어 아마 일주일이 지날거야 MBC는 공개 다 들려 터지는게 심사위원이 한 7명 있고 그 뒤에 개그맨들이 봐 한 20명 정도 봤거든 내 한 앞에 다섯 번째 순서인데 누가 빵 터트린거야 거짓말하고 공개홀이 날아갈 정도로 터진거야 한 명이 누구지? 딱 봤는데 맹승지였어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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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들 심사연들 그래서 시험 끝났어 나가세요 딱 끝났어 이제 애들이 다 그러는 거야 야 이거 무조건이다 야 붙는다 배고파 붙는다 아 그런가? 막 나도 설레잖아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좀 긴장 풀고 있는데 개그맨 한 명이 왔어 MBC 개그맨이 야 넌 됐다 이러는 거야 넌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야 야 개그맨이 그렇게 얘기해 주면 다행이네 난 된 거 같잖아 그니까 그니까요 그니까 그 정도는 자신감이 생기잖아 와 그래서 준비했단 말이야 MBC 개그맨 누군지 다 외울라 이제 다 준비했어 몇 기회 놓고 몇 기회 놓고 몇 기회 놓고 캬 이제 출근하면 되겠지? 했는데 떨어진 거야 그 다음날 결과를 봤더니 와 왜 왜지? 모르겠는 거야 아니 왜 떨어졌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성배라고 있어 걔도 합격했는데 걔가 감독님한테 물어봤대 아니 감독님 근데 그 개그맨 시험 중에 그 외지를 따라한 데 있잖아요 오 그래 그래 걔를 왜 따라 틀린 거예요? 근데 감독님이 난 외지를 몰라 이러더래 알았으면 부탁 쓸 수도 있겠다 그 사람만 모르는 거야 외지를 다 터졌는데 그니까 떨어진 거야 와 세상 이렇더라 진짜 와 그 사람 알았으면 알았으면 뭐 붙을 수도 있겠지 정확한 건 아닌데 그 후로 니금지가 지가 니금이 흐허허 그런 거야 어딜 가면 오 니금지가 온다 그래서 야 우리 밥 먹을 건데 니금지가 뭐 먹을 거야 와 이 이게 2015, 13년인데 아직도 얘기를 해 와 지금 7년째 아직도 놀림 감당하고 있어 와 내 인생 쌀 하하하하 치 지금 니 아니지 니금지가 하하하하 딱 정확히 이랬어 딱 정확히 이랬어 니금지가 아니 치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아니 아니아니 지금 니가 나한테 되드는 거야 막 이랬거든 하하하하 니금지 하하 이랬단다 아 야 얘기해서 끝났으니까 자 빨리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꿈에서 간디나면 내 덕분인 줄 알아라 하하하하 꿈에서 간디나면 존나 학기겠다 하하하하 간디가 니금지 가면 이렇게 웃겨서 깰 거 같아 하하하하 자 이제 아 조용히 쉬죠 어 네 네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